야! 아 조금만 나가요, 조금만 나가요. 아니 어디까지 가요. 아니 어디까지 가요? 어, 갔다.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조금만 더! 안돼! 안돼! 안 돼! 안 돼! 괜찮아? 괜찮아? 저처럼 괜찮아? 주석아 나는 진짜 친절한 거야 야! 생각보다 이게 안 된다는 거야? 아 진짜 죽기 이름표에 이거 안 했으면 크라고 그래 내가 이게 하하 형 나왔자 하하 형 야 조심하니까 빨리 지금 봐야 돼 지금 빨리 해야 돼! 결정을 내야 된다니까 저를 안 돼! 하하 형! 하하 형 먼저 떼야 돼 하하 형! 지호 찾아 지호 야 하하를 떼는데 둘이 붙으면 안 되잖아 둘이 연락값 때문에 하하 형 어디에요? 어디에요? 누가 어딨어요? 나 큰 자리 하려고 하하 형 남았고 혼자 남았어 진짜? 자철이랑 지호가 나 안 남았어 오케이 두 명 남았지? 3대2에 저쪽 건물에 있는 거 아 진짜? 야 이제 우리가 찾자 언제 찾으면 돼 그럼 지호만 뜯으면 이기니까 너랑 나랑 봐봐 이렇게 잡아봐봐 이렇게 뜯는 거야 지호 근데 무조건 지호야 구자철 너 뒤에서 뭐 하는 말들이 그냥 지호 들어왔어 자 자철아 우리 보고 있냐 구자철 우리 보고 있냐 뭐야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구나 아 여기 있었구나 야 이걸 정말 야 이거 정말 네. 네. 자, 네.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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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어떻게! 어! 빨리! 빨리 가! 빨리 가! 빨리! 빨리! 빨리 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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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오빠! 형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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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! 형님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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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끝났어 끝났어. 한 번 안 뚫어줘 진짜. 이거 참 접착기를 붙여놨나 봐 진짜. 떨어지니까 떨어지니까.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. 어떻게 됐어. 얘네가 이겼는데. 잘했다. 자철이 아웃은 안 됐네. 이게 바로 박지성 선수 팀이 이겼기 때문에 두 장의 출전 카드입니다. 떨려 떨려. 우리가 이겼어야 돼. 근데 자철이는 진짜 내일모레 결혼인데 여기를 함께 해줬네 진짜. 진짜. 아니 결혼식 다음날 지성 형 자산 경기를 하는데. 제가 결혼식이 전날이어서 못 찾으셨어요. 우리 우리 캡티네 여기. 저도. 아 정말 참. 여기 런딩맨에서 K리그 경기장으로 촬영하셨으면. 나는 공헌을. 우리 진짜 K리그. 또 사랑해. 네. 괜찮은 애야 진짜 얘가. 애 괜찮아 진짜. 내 딸이야. 내 딸이 꼭 받으셨네. 여러분들 진짜 자철이. 진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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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하세요. 자 이제 바로 출국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. 자 출발. 스타킹 4편 Ronaldo costsSMGの勝負. 아 %. 무را셔 failure즈. 하나 둘 셋. sure you didn't watch the 우BAL. Again. qualIT one again. 그러면 wasted many years for 58 Serret. You didn't get olho now. 감사합니다.